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악시아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날 자기네들이 밝힌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가 한국시간 4월 29일 지난 주말에 이제 뭐 공지가 올라오니까 이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신 회원님들 덕택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파이코인처럼 얘네도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넷만 갖고 있다가 이제 메인넷을 자기네가 한다. 그래서 메인넷을 출범을 했어요. 메인넷도 뭐 수준이 여러가지인가봐요. 파이코인처럼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금융 하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메인넷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거진 한달가량 이제 거래가 중지 됐었죠. 13.4불에 있다가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액면 분할을 13.4배로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코인의 13.4배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락시아 코인이 13.43달러였는데 이제 다시 1달러 이제 다시 1코인이 1달러인 이제 그런 수량에 맞추어서 코인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단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 별도의 보너스를 이익처럼 보너스 이자처럼 더 드리는 것인데 5월 10일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도 1년 이상 스테이킹을 하면 더 주겠다. 이제 그렇게 공지가 나온 곳이 있구요. 4월 26일날 그 이제 악시아 뱅킹 회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메일을 번역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4월 26일날 악시아 네트워크 메인넷 공식 출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28일 이틀 전에 한 거죠. 악시아 팀에서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동안 업데이트해서 다룰 악시아 캐피탈 뱅크 회원과 관련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계열을 읽으십시오. 각 계정에 2.5% 일시금 보너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테이킹 한 1년 이상 스테이킹 계정에 대한 2.5% 일시금 보너스는 4월 25일 월요일에 이제 적용이 됐구요. 보너스는 플랫폼을 획득한 보상 섹션에 반영되며 향후 모든 일일 보상에는 일회성 추가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구요. 10% 스테이킹 보너스 기간 연장. 악시아 캐피탈 뱅크는 악시아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까지 1년 이상 스테이킹 계정에 추가된 자금에 대한 10% 보너스를 예금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10% 스테이킹 인센티브는 악시아 네트워크 메인넷의 초기 단계에서 얼리 어댑터,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얼리 어댑터시죠. 얼리 어댑터와 악시아 코인 보유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스테이킹풀이 공개될 때까지 출시 후 연장이 됩니다. 현재 스테이킹풀과 이 일회성 프로모션 보너스 프로그램에 대한 마감 이래 또 다른 업데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5월 10일 날 다시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간혹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지불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악시아 뱅크는 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불준비금처럼 이렇게 지불준비금처럼 유동되는 물량 그 다음에 일시에 자금을 인출하게 될 경우에 그런 뱅크론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동물량을 줄여가는 거죠. 초창기 고객들에 대해서 유동물량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스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10%를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넷 출시 후 악시아 캐피털 뱅크와 그 회원들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동부표진시 우리는 그러니까 4월 29일이죠. 4월 29일 4월 30일까지 안 된 거죠. 이 기간 동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까지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레거시 악시아 토큰에서 기본 악시아 네트워크 코인으로 메인넷이 생겼으니까 악시아 토큰에서 이제 코인이 된 거죠. 이런 마이그레이션은 4월 29일 은행 서비스가 게재된 후 준비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 이 월요일까지는 뭐 확실히 안 되고 이제 며칠 지나면은 다 나오게 되겠죠. 그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4월 28일 날 또 다시 이런 게 이제 왔습니다. 4월 28일 동부시간 미국 뉴욕 기준이죠. 4월 28일 날 존경하는 악시아 캐피탈 회원님께 오늘은 악시아 네트워크의 공식 출시일입니다. 이번 주초에 발송된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오늘 모든 악시아 캐피탈 뱅크 회원과 관련된 추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스테이킹 프로그램에서 새롭고 향상된 직불 카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은행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체 업데이트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쭉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악시아 코인 13.43대 1 악시아 네트워크 출시 후 분할 발생과 액면 분할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액면 5천원에서 액면 100원이죠. 50분의 1로 낮췄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 코인 수량은 늘어나는데 코인 분할이 이제 자기에게 어떻게 되느냐 액면 분할은 사실 자기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뭐 가격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마켓캡 시가총액으로는 똑같은 거죠. 자기 거 자기 또 값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코인 분할로 인해서 악시아 보유량 및 공급량이 희석이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보유 가치나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것이 코인 소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악시아 네트워크는 하이퍼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총 공급량을 정하고 그 공급량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급량은 감소할 뿐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수가 자꾸 줄어들음으로 해서 일정한 분모의 가치, 분자의 가치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시아 커뮤니티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코인 소각 메커니즘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것도 코인 소각을 해서 하이퍼 디플레이션, 분모를 자꾸 줄여가는 자기네 정책의 일환이다. 아무튼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킹풀을 이제 5월 10일까지 하고 5월 11일 날 할 건데 메인넷 출시에 앞서 공유된 바와 같이 초기풀은 항상 악시아의 얼리 어댑터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악시아의 이름도 아시고 심지어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얼리 어댑터죠. 얼리 버드 얼리 어댑터죠.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 이외에 APR이 감소된 연수익률이 감소된 그러니까 연 12% 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줄이는 거죠. 그것을 새로운 스테이킹풀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보유자들에게 유리할 거고 악시아 네트워크의 우수한 경제성으로 인해서 업계에서 가장 유리한 스테이킹 프로그램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새로운 스테이킹풀은 2022년 5월 11일 미국 시간로 5월 11일이니까 한국은 5월 12일까지 그때부터 활성화되겠죠. 따라서 2022년 5월 10일 자정 EDT는 현재 스테이킹 참가자가 레거싱 스테이킹풀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신 분도 할 수 있고 저는 일정 부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것도 맞아 하려면 할 수 있다. 파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50%만 하신 분도 있고 90%만 하신 분도 있고 100%만 하신 분도 있는데 안 한 것도 맞아 해라. 뭐 지금 그런 정책이겠죠. 원래 풀 프로그램이 끝나면 더 이상 레거싱 스테이킹 계정에 추가 자금을 추가할 수 없으며 이 프로일이 열려있는 동안 모든 향후 예금은 새로운 요일로 누적이 됩니다. 원래는 그렇다. 그런데 5월 10일까지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10일은 신규 및 기존 스테이킹 참가자가 1년 이상의 스테이킹 계정에 예치할 때 10%를 받는 최종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유동 물량이 많은 거죠. 뭐 최근에 악세아 코인 가격 관리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 스테이킹을 많이 하게 되면은 회사가 그 물량이 얼마 안 되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불카드 악세아 캐피탈뱅크 회원들은 직불카드 프로그램의 복귀를 기대하며 오늘 공유할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카드 프로그램은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곧 은행에 다시 도입될 것입니다. 레거시 카드를 구입하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 은행 회원은 카드 구입 수수료가 면제가 되며 카드가 활성화되는 즉시 카드 사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메인넷 런칭 후 정확한 런칭 날짜에 또 다른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런칭이 이번 주에 되나 봐요. 이번 주에 되면 이제 쿠코인에도 주식이 올라오고 하겠죠. 다시 그래서 공식 출시일은 4월 28일이고 네트워크 공식 출시일이고 메인넷이 이제 열리나 보네요. 메인넷 열리나 보네요.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쿠코인 같은 데서 비트마트 같은 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업데이트해서 알 수 있듯이 악시아 네트워크로의 마이그레이션이 한창 진행 중이며 악시아 캐피탈 뱅크와 더 광범위한 악시아 생태계 모두에 생태계 모두에 흥미진진하고 영향력 있는 일련의 업데이트가 포함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 업데이트를 검토한 후 질문이 있는 경우 은행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 프로젝트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팀에 합류하십시오. 오늘 밤 출시의 공식 해시태그는 악시아 네트워크 론치입니다. 샵 악시아 네트워크 론치 보시면 되고 결론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외국 카드를 신용카드로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악시아 네트워크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출시하고 오픈되는 것은 이번 주에 한다. 이번 주에 이제 정상화된다. 그런데 이미 연락 확인해 보신 분 계시는데 13.43배로 액면 분할해서 자기 보유 코인 수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스테이킹한 사람들, 할 사람들도 할 사람들도 은행 지불준비금 한국은행에다가 일반 은행들이 지불준비금을 맡기는 것처럼 은행의 뱅크론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시 출금이죠. 뱅크론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저축은행에서 간혹 생겼던 것처럼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10%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빠른 분들은 오히려 먼저 아셔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 드렸습니다. 조만간 헬륨코인도 한번 공부해서 물건이 제 손에 저희 회사에 딱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저한테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세 이런 걸 다 세관에서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면은 또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